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연말로 갈수록 국내 완성차 업계의 피해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시행령인데 총력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주행을 시작하는 차량. 최근 기아차가 선보인 전기차 EV6GT입니다. 고성능 모터와 고출력 배터리를 장착해 폭발적인 가속력을 자랑합니다. 탁월한 성능에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보조금 차별 때문에 미국 시장 흥행 가능성은 무능표입니다. 정부는 최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친설을 보내왔다며 한미 간 협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에게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미국 중간선거 등 정치 상황과 연동돼 있어 우리에게 최선인 법 개정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U나 일본과의 공동 대응도 이해관계가 달라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9월까지 현대 기아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이미 지난해 전체 판매대수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장벽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연말로 갈수록 판매량은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금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 회사 판매에도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 정부는 곧 IRA 세부 지침 마련에 나섭니다. 업계 안팎에선 우리 완성차 업계의 입장을 담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